SMF 프로젝트 댄스크루 선발장, Be Ambitious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Ambitious 무조건 들어가야죠. 외국적으로 다 떼고 댄서네 댄서 싸우는구나. 차연생님, 춤을 추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댄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Street Man Fighter로 향할 Ambitious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그분이 전공자가 아니시니까 결과적으로는 핑이 맞다. Be Ambitious. Premieres June 3rd at 10.30pm